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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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먹을 건 사이플렉스 버거, 골드맥앤치즈, 치즈스틱, 후라이드까지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친 Prince 딸고기 그렇죠. 오징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바삭바삭 오징어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골드 맥앤치즈 비프 버거랑 세이플릭스 버거 그리고 후라이더 통다리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느라 보내세요 여러분들 안녕 끝